네 렛츠쇼타임 유튜브 채널의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렛츠쇼타임 유튜브 채널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하면 역시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신청 이게 아마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렛츠쇼타임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자! 렛츠쇼타임! 렛츠쇼타임!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11월달인가요? 11월달인가요? 네네. 우와. 기대되네요. 기대되네요. 요즘 이게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네네. 정말 대박나셔서 진짜 멋진! 이게 어떤 스티로브를 할지는 저희도 궁금하네요. 한번 우리도 꼭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제가 찬양상 백승일에 기운을 드려가지고 제가 기왕을 드리겠습니다. 렛츠쇼타임! 우리 찬양상 백승일에 기운을 드립니다. 으락착착! 으락착착! 으락내세요! 렛츠쇼타임! 유튜브 채널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새 많은 젊은 층들을 겨냥한 유튜브 채널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대, 중년의 세대, 중년 아래위로의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채널이 조금은 고팠는데 그걸 딱 렛츠쇼타임이 아래위로 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홀리즈! 렛츠쇼타임! 유튜브 채널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재미있는 콘텐츠가 나오길 저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많이 눌러주세요.